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스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일본전차 한번 탑승해 볼거구요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전차는 삼식 중형전차 치누입니다. 요거 다음에 이제 치토전차인데 치누 요것도 나쁘지 않거든요. 일단 뭐 관통욕도 100 이상 되기 때문에 T34랑 뭐 셔먼 엠포이 1이었나 어 고런거 제외하고는 다들 그냥 편안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. T34같은 경우는 이제 장갑이 약간 좀 요게 동글동글하죠? 어 그러다보니까 관통이 잘 안되구요. 어 고거 빼고는 뭐 다들 잘 잡습니다. 자격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일단 관통만 되면 적을 골로 보낼 수가 있구요. 자 그래서 인맥같은 경우는 당연히 명당차리로 가야겠죠. 자 우회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고랭크였으면 이렇게 우회가 안되는데 지금 저랭크라가지고 이렇게 우회를 해도 적들이 오지도 않습니다. 뭐 가끔 이렇게 좀 체크하러 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오진 않거든요. 자 그래서 당당하게 우회를 한번 해보구요. 보시면 뭐 기동성도 나쁘지 않죠? 자 그래서 비가 좀 억혔는데 저 앞에 있죠 지금 자 조심하고 자 일단 한 마리 잡아주구요. 잡아주면 바로 폭격 요청해주고 쉴 틈이 없습니다. 빨리 안 죽어요. 자 영국 전차는 어차피 관통 안 당하기 때문에 자 무시하시면 되구요. 아우 아 이거 옆에 T34가 이거 다 뺏어먹네. 아 이거 T34 없었으면 이거 다 내건데 너 욕심인가? 자 여기 또 있죠? 그렇죠. 요게 바로 아케이드 장점입니다. 이게 네임이 다 뜨기 때문에 자 반통해가지고 다 잡을 수도 있구요. 한 마리 더 그렇지. 이야 되게 많이 잡았다. 자 지금 오른쪽 벽 쪽이 좀 붙어있는데 저거는 이제 폭격 때려가지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시 받아주고 어 더 안 오나? 자 또 오죠? 아 이거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다 뺏긴다. 어허 이 친구 이거 T34 이거 욕심이 많구만 아 또 잡았네? 아 이거 두 명이서 나눠 먹으니까 먹을 게 없네요. 지금 다 뺏겨가지고 어 비거점 이따 먹고 있구요.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죠? 어? 뭐야 얘? 자 개꿀 하나 잡아주고 자 앞에 또 있는데 지금 가래서 잘 안보입니다. 자 그리고 조심할 점은 적이 또 뒤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거 이해하시구요. 프로멜 두 대는 쟤는 어디 가냐? 저 완전 산 타고 있네 쟤는 자 비 먹고 있고 어 뭐야? 자 뒤에 왔죠 이거? 이 봐봐 이거 운다니까 이거? 자 포탑 빨리 돌려가지고 잡아야 돼요. 그렇지 이거 뭐야 얘? 꼬맹이가 왔네 자 요거는 기총으로 이제 두둑 쏘면 이제 잡히니까 자 마무리 해주시구요. 어 보자 T34 이놈은 구경하고 있고 지금 왼쪽 골목 쪽에 저거 있죠 지금? 나가시면 안되요. 아케이드는 이거 위치 다 뜨기 때문에 적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어? 마르더 오케이 포탑 나갔구요. 그 다음 하체를 쏴주면 잡겠죠? 침착하게 그렇죠 잡아주고 좋아 KV 자 KV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. 포탑 바로 내려주고 그 다음 하단쪽 쏴주면 아이고 뭐야 아 이거 포격 맞았네 아 아니 왜 저 T34를 안맞고 내가 맞냐? 아 이거 쏴야되는데 이거 아휴 다 뺏겼다 또 자 마틸단가요 지금? 오케이 대가리 날려주고 자식 깔고 있어 자 치누 요게 약간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포탑 회전이 조금 느리구요 그 다음에 재장전이 뭐 엄청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을 좀 침착하게 쏴야 됩니다 좋아 대가리 날리고 그래서 우애하는 것이 딱 보이시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차체 돌려가지고 자 자 저럼도 잡았고 아 뭐 3호 잡고 싶긴 한데 근데 괜히 나갔다가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나가지 않겠습니다 앞에 치누 있구요 그렇지 보자 당연히 1등이죠 아 벌써 내가 9킬 했구나 되게 많이 했네 자 저거 골목까지 처리하면 한 10킬 넘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저거 지금 3대나 겹쳐있어가지고 어 나가진 못하겠습니다 어 또 왔죠 나이스 아 이거 저 랭크가 1에서 좋아 옆을 안 보니까 어 너무 편하죠 뭐 거점은 이제 뭐 그냥 확실하게 먹은 것 같고 저 사물을 잡아야 되는데 저기 뭐 이제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죠 아 나오나? 흐흐 계속 나오긴 하네 자 요 각보고 앞으로 나가죠 퍽도 많이 때려나가지고 가자 그렇죠 잡아주고 아 아 요거 좀 아깝네 이거 지금 거의 다 잡았는데 한 15킬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T34가 같이 와가지고 휠도 뺏어먹고 어시가 좀 많았네 좀 아깝습니다 나머지 적들은 저게 지금 불목 안쪽에 저 뭐라 하지 건물 쪽에 그 구석탱이라 해야 되나 아 거기 숨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잡을 순 없구요 그냥 저 본진 쪽으로 가서 먹을 거나 있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 놈 잡을 수 있나 아니 뭐 남은 게 없네 근데 다 죽었네요 지금 적이 그냥 뭐 화끈할 거라 박더니 끝났네 자 그래서 11킬 6어시로 자 간단하게 팀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30중형전차 어 치인후 플레이였구요 또 다음에 다른 전차 플레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